새로울신 매울신 무엇보다 미르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는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뉴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원희룡 아직 전 장관 아니죠? 현 장관입니다. 공무원이죠? 그렇습니다. 청문회 돼서 다음 장관 올 때까지는 장관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청문회가 잘 안 되거나 이래서 낙말하거나 이러면 원희룡 장관은 계속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1월 11일까지는 사퇴할 겁니다. 공직자 사퇴 시한이 1월 11일이기 때문에.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광훈 주도 집회 가셔서 딱 한 사람만 붙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했어요. 후임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됐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은 이미 국토부에서 마음이 떠난 것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곧 떠나게 될 거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첫 행보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경주의 한 호텔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경북 대구 장로 총연합 지도자 대회라는 행사였습니다. 여기 행사가 전광훈 목사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너아라TV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생중계가 됐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 집회적인 성격을 띄고 있었습니다. 여기 참석을 해서 참석자들의 기립박스와 열띤 원희룡 구호를 받으면서 연단에 올라갔고요. 한 40여 분 정도 원희룡 장관의 표현대로 하자면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신앙 간증을 했다는 건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토부 첫 장관으로서 임기를 마치는 발표를 받고 여러분을 뵈어온 이게 처음 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본인의 장관 이후 정치 세계 일정의 첫 일정으로 선택을 했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본인 집안이 개신교회 가풍을 갖고 있다. 신앙심이 굉장히 깊다. 이런 점들을 강조를 했고. 그런 연장선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제주 도지사를 할 때 한라산 산신제를 원래 도지사들이 집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직접 제사 지내기를 거부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이 행사가 나한테는 신앙적인 일종의 시험이었다. 개신교회에서는 시험 들게 한다고 하는데 그 신앙적인 시험이었다라고 표현했고요. 그러면서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거부운동과 비슷했다라는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공산주의와 싸운다. 공산화와의 싸움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고. 사실상 차기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히면서 딱 한 사람을 붙들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붙잡고.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겠다. 기도 많이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인천 계양을 지었고 출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원 장관이 전목사 집회예요. 제가 그거 봤습니다. 일부러 너하라TV를 처음으로 검색해서 들어가서 집회하는 거 다 봤거든요. 거기 보면 자유통일당이라고 전목사 주소로 만들어진 정당이 있어요. 그 정당이 200석이 아니라 250석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시시때때로 합니다. 시시때때로. 거기서 사회보시고 하는 분들이. 이게 정치 집회인지 소위 교회의 종교 집회인지 구분이 안 가는 자리였거든요. 거기서 하는 간증이 종교적 간증인지 정치적 간증인지 한번 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정말로. 이 정부 장관들의 특징이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도 그렇고 지금 여전히 장관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한동훈 장관도 계속해서 정치 행보로밖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보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총선 앞두고 뭔가 문풀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문을 쭉 보는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보수 언론들도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심지어 동아일보 이런 신문에서는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지금 직을 내려놓고 하는 게 맞다. 지금 법무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국민의 세금 들여가지고 장관이 향후의 총선에서 뭔가 역할을 할 것을 대비해서 사전적으로 뭔가 움직이고 있다.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 안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에 이어서 원희룡 장관까지 아무리 지금 후임이 정해지고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종교 핑계를 대는 거예요. 대구 경북의 이런 종교 행사에 가서 나는 간증을 한 것이지 정치적인 행보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색깔이 묻어있는 어떤 분 종교인인지 정치인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인지 정광훈 목사는 나는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걸 보면서 동영상에서 카메라 앵글에서 정면을 비추고 있는 카메라 앵글에서 원희룡 장관이 사라지고 나서 정광훈 목사가 올라오기까지 약 8분 남짓이 딱 걸려요. 그러면 연단에서 내려가고 대기하고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올라오면서 못 만났다라는 것이 사실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전에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노컷뉴스에서 동영상 나왔네요. 대기실에서 서로 찾아가서 만났다라는 동영상이. 대기실을 찾아가서 만났다라는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만난 것 자체가 그 자체로 정치 행위냐 아니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안 만났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인 거예요. 안 만났다. 거짓말 논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 자리인지도 몰랐고 소위 집회 자리가 그런 자리인지도 몰랐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간증을 하러 와달라고 해서 갔다. 정광훈 씨 만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 부분을 그러면 일단 원희룡 장관의 목소리를 통해서 기자들한테 어떻게 답변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고 마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참석한 행사에 참석하신 건 어떤 취지로 참석하신 건지 경상북도 우리 이철우 지사님 측에서 경북 지역에 각 지역에서 장로연합회에서 모이는데 제가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 간증을 하러 다녀온 겁니다. 만나지도 않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한다고. 이런 말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는 연단에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아따 원희룡 간증 잘하네. 내가 웬만해서는 내 마음에 안 들거든. 내가 아주 쏙 빠지게 하네. 쏙 빠지게 해. 직접 보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쏙 빠지게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기실에서도 만나는 장면이 포착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여러 갑론 을박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난 38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정광훈 목사하고 소위 말하는 손절을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 목사가 입당시킨 걸로 파악이 된 당원이 900여 명 정도 되는데 탈당 권유를 하는 조치를 했었는데요. 그 외에도 더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마는 파악된 거는 그 정도 규모였습니다. 그렇게 거리 두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 원희룡 장관의 첫 행보가 정광훈 목사하고 함께 집회에 참석하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사실 원 장관 자신도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0년 8월 같은 경우에 그때 전광훈 목사가 소위 8.15 집회를 주도를 해서 방역에 구멍을 냈다. 이런 비판이 한창 쏟아지던 시절입니다. 그때 미래통합당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그 8.15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걸 두고 당시 원희룡 장관 같은 게 뭐라고 했냐면 카메라에 주목받는데 굶주려 있냐. 이렇게 정치인들이 비판하고 전광훈 목사로 향해서는 교회의 이름이 사랑제일교회다는데 이게 무슨 사랑이냐. 전광훈 목사는 공적인 자리에 나서서 국가를 놀아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직격을 했던 바도 있습니다. 몇 년 만에 참 처지가 많이 바뀐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은 욕심쟁이에요. 지금 이거는 당으로 복귀해서 정치선에 복귀하는 것이 그 전부터 확정적이었지만 어쨌든 확정되고 나서 지금 다 가져가려고 그러거든요. 하는 메시지나 행보를 보면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이 행보 전광훈 목사와 관계된 행보는 두 가지죠. 첫째 나는 어쨌든 기독교라는 배경이 있어라는 것을 본인의 주장에 의하면 강조하고 싶은 하나의 맥락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전광훈 목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극우적인 어떤 유권자층의 소구하는 뭐라고 할까요.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도 뭔가 터치를 하고 싶은 그러한 부분이 반영돼 있는 거고 최근에 한 얘기 중에 보도가 됐던 게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 쪽하고 뭔가의 보수 유권자층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거잖아요. 고용해야 된다. 그렇죠. 그전에 이준석 전 대표하고 잠시 갈등 관계도 있고 이런 적도 있는데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 쪽하고 가까운 유권자층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오늘도 보면 우리 국민의힘에는 혁신이 사실은 부족한 게 맞다. 인요한 혁신에 약간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는데 그걸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국민의힘이 볼 때는 험진 인천 개항에서 맞붙을 그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게 혁신의 행보야. 이런 또 의미를 실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뭐 하나 예를 들면 한쪽 뭔가 중도적인 거를 잡기 위해서 한 행보가 정광욱 목사와 관련된 어떤 행보 때문에 빛이 발할 것이고 또 이쪽에서 이제 집중한 행보가 저쪽에서 한 행보 때문에 빛이 발할 것이고 하나도 못 잡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저는 정무적으로 보면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저는 한 네 가지 정도를 짚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직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관이세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지역 다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선거운동에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고 사전선거운동입니다.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이거 사전선거운동에 우려 없습니까. 그거 검토하셨어요. 새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안이 나오자마자 처음으로 찾아뵙습니다라고 다니는 것이 그리고 그 중간에 사회자가 원희룡 장관은 뭐 해야 됩니까. 원희룡 장관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고서 정치적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청중들로부터 네 번, 다섯 번 이상 계속 반복해서 묻습니다. 그런 장면도 다 나와요. 유튜브에. 사전선거운동에 우려가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시잖아요. 지금 전광훈 씨 사랑제일교회는요. 재개발 지역에서 알받기 그리고 그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 때문에 교인들이 재판받아서 1심에서 유죄 판결 나오고 법정 구속당하고 이러고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개발 지역의 갈등의 당사자 알받기 당사자가 주최하는 집회에 가는 게 맞습니까. 저는 두 번째 이거고요. 세 번째는 거짓말이죠. 왜 만났는데 안 만났다고 하세요. 네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입보다 정치인은 발 보라고 했거든요. 입으로는 이준석 포용이고 발로는 태극기 부대 만나러 간 거 아닙니까. 어느 게 진짜 원희룡입니까. 입을 믿어야 됩니까. 발을 믿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간증 좋아하시네요. 장재현 의원도 지난번에 교회에서 간증하셨죠. 그 뒤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됐죠. 어쨌든 원희룡 장관은 이렇게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곧 충돌이 일어날 걸로 예상되는 지역구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이 주목한 곳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지역구였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당히 여당 내에서 주목받는 지역구다. 왜냐하면 김은혜 대통령실 전 홍보수석도 이 지역구를 원한다는 얘기가 보도가 됐고요. 박민식 국가보험부 장관도 원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이미 그리고 가 있는 분이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스타급 정치인들이 다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형국인데 박민식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 자택에 분당이 있다. 그리고 본인도 굉장히 강하게 출마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부산에서 재선을 했었기 때문에 특별히 정치적 연구가 없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히고요. 그리고 김은혜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수원 쪽에 출마할 거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여전히 분당을 쪽에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본인이 워낙 분당 갑에서 국회의원을 했었기 때문에 분당이라는 조직 기반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후문이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저래 물론 이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은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여당 내부에서 총선을 둘러싼 풍요한계가 어디로 움직여갈 것인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구를 꼽히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것 때문에 며칠 전에 신지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했을 때 두 사람이 계속해서 분당을 출마를 고집하면 이게 국민의힘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마음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궁금한 건, 평론가로서 궁금한 건 이걸 정리를 누가 해줘야 됩니까? 김기현 대표가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박민식 장관이 부산 사람이고 원래 부산의 지역구인데 갑자기 분당을 해당 나가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집이 거기라서. 그렇죠. 나는 지금 여기 살고 있다. 이런 주장인 거고. 지금 김은혜 전 수석의 경우에는 원래 분당 갑인데 거기는 안철수 의원이 나가게 돼서 그럼 옆 지역구에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당에서는 여기가 그러지 말고 수원이 험지니까 제고양 수원입니다. 수원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은혜 전 수석 입장에서는 수원을 내가 왜 나갑니까? 지난번에 경기도치에서 나갔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안철수 의원이 분당 갑에 가게 된 사유는 또 뭐며 김은혜 전 수석이 경기도지사를 나가게 된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의 맥락하고는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설명을 하려면.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라든가 이런 거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김기현 지도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평론가 입장에서는 들고 오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회동을 했습니다. 비공개로. 앞으로도 많은 소통들이 있을 걸로 보여서 인요한 혁신의 혁신 그런 것은 없는 거고 김기현 지도부로 총선까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는 게 여름대에서도 드러나는 거다라는 그러한 단면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 본인의 입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본인의 입장을 들을 때까지 살짝 아까 너무 확정적으로 전광훈 씨를 원희룡 장관이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노컷뉴스에 나온 동영상으로 보면 정말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실에서 전광훈 씨가 계시고 또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뒤돌아서서 이렇게 나오는 동영상이라서 이게 AI 딥페이크 동영상이 아닌 한 두 분이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인은 안 만났다고 했으니까 원장관에게 기자분들께서 꼭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저 자세에서 안 만난 것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못 알아봤을 수도 있겠죠. 그분을요? 코앞에 두고 못 알아봤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나가라면 나가야죠.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최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대립각을 선명하게 세우는 구도로 가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민주당의 당원 활동 게시판에 청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당내 통합의 장애물이다. 출당을 요청한다라는 제목의 청원인데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봤을 때 당원 한 1만 5천여 명 정도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국민응답센터라는 청원 코너인데 여기에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게시물 같은 경우는 당 지도부가 답변을 직접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이낙연 전 대표가 출연했는데 진행자가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몰아내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바라기야 하겠느냐라고는 하긴 했는데 동시에 당원들이 그렇게 결정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죠.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상 탈당을 위한 일종의 빌드업 과정, 명분쌓기 과정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신당 창당설거 관련해서도 당이 충분히 매력이 있고 또 국민이 보기에 신뢰할 만한 상태가 된다면 그런 얘기들이 잠재워질 수 있겠죠. 라면서 당의 변화 양상에 따라서 여러 가능성이 있다는 어떤 발언을 시사를 했습니다. 물론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오늘 김원진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상을 비치기만 하지 못할 거다.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긋긴 했는데 반면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KBS 1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이낙연 대표가 하고 싶어하는 건지를 파악을 해보고 어떤 정치적 행보에 대한 고민이 가능할지를 생각해보겠다. 이런 식의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뉴스진세계에 이어가겠습니다. 신상식의 뉴스사이킥 김경빈, 김민하 두 분과 함께 뉴스진세계에 이어가겠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의 최근 언행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주셨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민하 평론가 일단 이낙연 전 대표의 오늘 얘기를 기사를 쓴 걸 보면 제목이 탈당 시사 이렇게 나온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얘기 맥락을 좀 자세히 보면 탈당을 시사했다기보다는 과연 날 내보낼 수 있겠냐 이런 취지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일단은 느낌은 내보내달라는 것이라기보다는 내보낼 수 있겠냐 이런 것이고 그래서 탈당을 시사했다기보다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전략이 가까운 것 같고 그 전략이라는 것의 핵심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비주류들의 공천의 핵심이 박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지만 여의도 주변에 온갖 소문들이 있고 온갖 시나리오들이 있고 그리고 일부 소위 말하는 이낙연계 일부 인사들이 실제로 창당을 하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보도도 받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본격적인 창당에 동력이 붙고 동력이 붙고 이러기에는 지금 시즌이 그럴 시즌이 아니자라는 판단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창당의 에너지로 이렇게 가고 이러려면 훨씬 더 많은 단계들이 필요한 것 같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사실은 주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손뼉이 두 개가 맞아야지 사실은 또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주류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가서 창당해봐야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빌미를 안 주는 게 중요한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사실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배제할 때가 아니라 통합할 때가 필요한 것이다. 사실 여지를 안 주는 겁니다. 이런 전략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하고 이럴 동력이 생기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결국은 얼마나 이낙연 전 대표 쪽 인사들이 공천에서 잘 살아남는 거냐 이걸 두고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준석 신당을 가지고 하는 전략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준석 전 대표는 실제로 신당을 만드는 데까지 쭉 가는 거지만 지금의 민주당에서 소위 말하는 이낙연계에 해당하는 비주류들의 전략이라는 거는 신당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정도의 벼랑 끝 전술을 해볼 수 있다. 이 정도의 움직임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방통위가 한참 논란이었는데 물론 중간중간에 방심이 논란이 됐죠. 이 방심이는 jtbc 보도 신속심의권 가지고 위림 방심위원장과 다른 방심위원들 사이에 진실공방 같은 이야기들이 절차위반 같은 이야기들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선거방송심의를 어디서 할까냐. 선관위로 넘기자라고 하는 조승래 야당 과방위 간사의 입법 발의가 있어서 관련된 논란이 지금 방심이 둘러싸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건데요. 사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 중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걸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둘 게 아니고 애초에 선관위원회가 주관하도록 하자라는 게 야당 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입법 발의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 측 간사인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면 이동관 탄핵에 이어서 방심위의 고유 권한까지 사유화하려는 민주당의 반민주적인 입법이다. 이렇게 되면 선거방송심의위에 대해서 오랜 경험치가 있는 방심위를 제치고 중앙선관위가 잘하지도 못하는 일종의 전문성이 없는 방송 관련 심의 의결을 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취재를 좀 해보니까 여당 측에서 생각하는 거는 중앙선관위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거기 껴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김민하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